옛날 옛날에 아득한 옛날 옛날에 하늘대왕님이 말씀하시길 땅을 지켜줄 신이 필요하니 새천날 내 앞에 먼저 도착한 순서로 열두 지신을 뽑게 놀아 열두 동물은 저마다 밥이 달렸네 가장 부지런한 소등에는 작은 쥐 한 마리가 타고 와서 대문이 열릴 순간 재빨리 한 발 앞으로 1등 지신을 되었나네 자 그럼 열두 동물들이 어떤 순서로 우리들의 띠동물이 되었는지 계속 알아볼까요? 넉넉한 재물의 신 원숭이 많고 장난도 많은 원숭이 세상을 깨우는 닭 충성심이 강한 우리 친구 멍멍게 마지막 열두 동물은 꿀꿀 돼지 지소 호랑이 또끼 용뱀말량 원숭이 닭게 돼지 다 모렸던 옛날 옛날에 아득한 옛날 옛날에 하늘대왕님이 말씀하시길 땅을 지켜줄 신이 필요하니 새천날 내 앞에 먼저 도착한 순서로 열두 지신을 뽑게 놀아 아리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춤을 추고 노래하며 넘어가자 열두 띠 동물들이랑 놀아보자 해님이 밤끝 저 다리 떴다 지도 모두 함께 춤을 추자 해님이 밤끝 저 다리 떴다 지도 모두 함께 춤을 추자